자 다음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자 안녕하세요? 네 안녕하세요 네 성경사 준비했습니다 어디다 누구요? 하울 하울? 네 하울이 뭐지? 하울?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하울 하울? 하울? 알았어 하울 자 해봐 여자 맞지 여자? 남자인데요 남자? 아 얘 남자구나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알았어 어 알았어 야 미안 미안 여기 있었구나 야 여자잉 야 미안 미안 여기 있었구나 야 나도 똑같애 야 미안 미안 여기 있었구나 오하는 사람도 있는데? 오하는 사람도? 오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만 다시 한번만 해봐 다시 한번만 해봐 응 야 미안 미안 여기 있었구나 나 이 여자잉 잘 돼서 심심한데 잔치기나 나겠어? 어때요 여러분들? 저 잘 모르겠는데 저 이거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아는 걸 야 유아인 해봐 유아인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오케이 유아인 흐흐흐흐흐흐흐흐 아씨 이 맷돌의 손잡이를 보고 어이가 그래요 어이 근데 이 맷돌의 손잡이가 빠지면 우린 이걸 보고 어이가 없다 그래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될 일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네 나는 나도 봤는데 솔직히 별로 안 똑같은데 약간 어 그 약간 그 느낌은 있는데 조금 비슷해 그냥 그러면은 어 나도 봤어 응 남도일 남도일 남도일? 네 남도일 알았어 해봐 흐흐흐 반장님 저 도일이에요 지금 반장님하고 말씀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희위도여 적고 싶다면 제씨에 따라 주십시오 얼른 내 남도일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뭐 이런거 아니야? 제 이름은 남도일 고등학생 탐정이죠 아 똑같애요 여러분들? 아 나 왜 이렇게 잘 모르겠지 다른거 다른거 알았어 딴거 해봐 알았어 딴거 해봐 약간 이누하자 이누하자 뭐 해봐 흐흨 흥 뭘 그렇게 질주해 매분이야 흐흡 이거 이거 란마가 잘하기는 하는데 씁 아 아무튼 내가 노력상으로 키피줄게 아 나랑 나랑 나라 아 뭘 몇개나 하는거야 아 이쌨 흐흨 이누야샬 나랑 알았어 해봐 응 이누야샬 내가 에코 넣어줘서 내가 에코 넣어줘가지고 약간 그나마 좀 살긴 살았거든? 감사합니다 아이 그 약간 야 너 괜찮아 키빙 한 달 줄게 알았지? 이제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 뭐요? 네 형님 저 전인권 오창이요 전인권 전인권 자 시작 슛 이게 무슨 전인권이야 미친놈아 누가 너 똑같다 너 누가 그거 똑같다 그랬니? 네 하지마 딴거 없어 딴거 딴거요? 응 네 없어요 갈게요 소리만 지르면 전인권인줄 알아 네 네 뭐 준비됐나요? 몇개 한 3개 4개 있는데 차례차례 불러주세요 네? 차례차례 읊어보자고 뭐 일단 주현 주현씨 주현 주현 네 네 주현 주... 아 뭐라고 쳐야돼? 주현 아니야 현? 주현 아씨 나 노주현 노주현 아니야? 맞아요 맞아요 주현 하하 이거란다고? 알았소 자 자 슛 주현 야이 자식아 그러는거 아니야 이 자식아 남순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너 그런거 아니야 이 자식아 개새끼야 내가 더 똑같아 아 진짜 못해 딴거 해 딴거 하트와 너부리 형사 뭐라고? 하트와의 너부리 형사 너부리가 아니야 너부리 아니야? 네 너부리 알았어 자 슛 아기는 중간에서 내리고 경경장에게 진 빚이 있어 이도는 안 받는 걸로 아 내가 말실수를 했구만 지랄한다 아주 야 별로야 그냥 목소리 목소리 토는 비슷한데 느낌이 아예 없다 타짜 이혜진 아 알았어 자 귀여워 죽겠다 아 저기 그 뭐랄까 어 그 어 그 뭐 어 씹새끼? 이정재 이정재? 관상이랑 아 알았어 이정재 관상이랑 그거 암살자들 알았어 해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왼쪽 어깨에 한 발 이 새끼들 이정재 할 때 너무 뭐라고? 내가 왕이 될 상이라고 왼쪽 골반에 한 발 아 이 새끼들 너무 웃기다 진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어? 내가 뭐만 하면 여러분 여러분 내가 애국을 안 했다구요 왼쪽 허벅지에 한 발 오른쪽 고관절에 한 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이순재 아니야 이순재씨? 아이순재 뭐 이 자식아? 아기는 중간에서 내리고 이 새끼 이순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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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순재씨 해봐 너 이순재 잘할 것 같아 이순재 아씨 알아? 멘트? 멘트가 말했지? 어 자 슛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588에 5959 이순재야 이순재야 너는 어디 가서 그냥 이런 발팔해 아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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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남순이 형 상대모사 하겠습니다 흠 나를? 그렇습니다 이 새끼 그 새끼 아니야 알았어 해봐 나 못해 난 뭐 없어 뭐가 없어 하이타페이 하아타타이 미안합니다 흠 너 그거 아예? 이거 뭐지? 주원 아니야 주원? 너 지금 하고 있는거 주원 박시원입니다 주...누구 말투지 이게? 박시원입니다 박시원이 누구야? 하이타이티 이순재야남입니다 너 키 빼놔 줄게 그냥 다른거 뭐 할 줄 아는거 있어? 없습니다 아이디 하나 보내주어 이 핸드폰 번호랑 음악 음악 감사합니다 응 연습하다가 걸렸어 바로 했는데요 뭐 연습하고 있었어? 스펀지밥 실리지 해봐 스펀지밥 실리 또 있어? 나아 핑핑아 너도 같이 놀자 예 스펀지밥 그리고 너나 하라고 방금 부베님 부베님 아니었어? 부베님? 방금 부베님이었는데? 야아 쨍쨍아 야아 핑핑아 마오 야아 핑핑아 부베 아니여 아 나오게요 부베님이시 이거 징쨍이 난 돈이 좋아 저거 징쨍이 저도 손이 좋아해요 부베님 오우 스펀지밥 오우 하면 안돼요 저기요 아니 하라고 또 한번 릴레이 방금 했다고 릴레이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아아 핑핑아 너도 같이 놀자 예 스펀지밥 그리고 너나 하라고 너무 위치해 죽겠어 어 징만 사랑요 하하하 데미 peacock 하하 아버님 계임 하하 하하하 나 어디가서 부베님 부베님 성대무사 한다고 르라 야 여러분들 어때요? Jeff 네 여보세요? 어떤거 그렇죠 어다이숨요 어다이숨? 어 오다이숨 성대무사 진짜 많더라 자 오달수 자 슛 아 지금 할까요? 어 짜증나 야 그건 오달수가 아니라 미친놈아 그거잖아 오달수 아니잖아 오달수 맞아요 오광록이잖아 아 오광록이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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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웃겼다 웃겼어 하하 하하 네 저 하이마딩거 아세요? 하이마딩거? 알았어 네 고이마딩거 쓴 때기에요 좋아요 귀여워 저 티모 티모에요 귀여워 다시 해 하이마딩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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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귀여워 딴거 딴거 뭐? 티모 티모? 응 알았어 티모 하이마딩거 하이마딩거 끝이야? 네 개새가 귀엽다니까 뭐야 뭐야 그게 하이마딩 둘 다 안 똑같거든? 네 원래 하나 둘 셋 넷 티모데이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지 티모데이 명을 받들겠습니다 흐흐흐흫 그냥 너 귀여워 흐흐흐흫 귀모 귀여우모 딩고 기오미 딩고 한번 하고 끊어 킵배 하나 넣어줄게 기오미 딩고가 뭐예요? 아아 딩고? 어 딩고 윌윌윌윌 말씀 드끼이오 좋아요 흐흐흫 하이머딩거가 무슨 뭐 그렇게 진짜 웃는거 흐흐흐흫 하이마딩거 다시 따라지도 못하겠어 따라지도 못하겠어 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야 너흐흐흫 뭐야 뭐 몇 살이야? 저 22살이요 22살? 22살? 귀엽지 않아요? 사시민 아 남자들은 롤 하는 사람은 이거 귀엽다 생각할 땐데 나만 그런가? 아 이거 내 소리를 들려줄 수도 없고 어 어 아무튼 어 알았어 퀴베 하나 넣어줄게 감.. 감사합니다 어 자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뭐 할 거야? 안성댁 안성댁이요 어 너까지만 하고 마무리한다 자 슛! 아흐흐흫흐흫 나? 안성댁 막 귀신이야 막따빡따빡 네 다른 거 어 또 있어요 담비 아세요 담비? 담비? 네 담비가 누구야? 그 아따아따에서 아따아따인가 거기서 담비 있잖아요 막 소리 질러니까 핑크 옷 입고 응 알았어 자 슛! 이거 담비꺼야 담비꺼 빨갈빙 먹을거란 말이야 아! 말! 딴게! 죄송합니다. 귀엽다. 딴 거! 어, 도라에몽. 아까 도라에몽 하던데. 도라에몽 해도 돼요? 어, 해. 친구야! 어디가 친구야! 아, 이거랑 피카츄 해보겠습니다. 음, 해봐. 피카츄 되게 짧아요, 피카츄가. 해봐. 피카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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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요. 이성, 이성재 할 줄 알아요. 아빠 미소다, 아빠 미소. 누구? 네? 이정재요, 이정재. 이정재. 벌써 웃겨. 아, 근데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. 어. 해볼게요. 존경 안 해 주려고 이때고. 존경 안 내는데도! . 다시 해, 좀 천천히 해봐. 천천히. 이정재 잘 못 알아들었어. 네? 지금 누가 날 지우려고 했다고. 내가 존경한다 했는데도! . 아니야, 이정재는 집어치워. 딴 거! . 딴 거요? 어... 아 뭔가 많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 점프 소리 말이요 응 아니요 오빠 뭐 뭐가 달라 담비로 마무리하자 네 알겠습니다 오빠 힘내세요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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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비 다시 마지막 그걸 원한대 사람들이 네 아 해요? 어 자 슛 이건 담비꺼야 담비꺼 담비는 빨간색 먹을거란 말이야 빨간색 귀엽다 귀여워 담비 다시 bodies 城 ,